특히 이 수익가치가 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직전이 상당히 중요한 연장을 한다는 거. 직전 연도가 엄청 낮게 됐다. 이럴 때 중요한 한 번 최적 타이밍이 아닌가 고려해 볼 수 있다 할 거죠. 해금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의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투자교육원 오늘의 이 투자캠퍼스의 투자 컨설팅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바로 비상장주소의 증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알뜰티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디서나 볼 수 없는 이 투자 컨설팅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자를 보면 비상장주시고 자본금이 100만원 개인사업자에서 이제 아마 조금 어떻게 넓혀가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이시고요. 처화 주식이 일부 주식을 양도하게 된다. 아무래도 법인 주식은 100%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한 51% 갖고 있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증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보시면 자 계약서와 주주명부만 수정한 후 홈택스에 증여 신규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주주명부와 또 다른 것들을 수정 신고해서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질문 2는 보면 지금 12월에 증여를 하고 싶은데 내년 1월에 신고해도 되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즉 날짜는 12월에 해두고 홈택스 등 증여 신고는 1월에 해두나요? 이렇게 했고 세 번째는 질문 2번에 1월에 해도 상관없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증자를 하면서 양수도 계약서와 증여서 등을 처리하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첫 번째 질문 홈택스로 가능하느냐? 수정 신고로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상장 법인 있지 않습니까? 이 비상장 법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는데 여기에 자산 가치와 손익 가치 보충적 평가를 합니다. 이걸 가중 평균에서 하는 계산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개인이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홈택스보다는 매출이 있고 이 사업 가치가 있다고 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이 그런 다음에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불나방님이 중소기업 넘겨주시는구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소기업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홈택스를 해도 되는데 왜 법무사를 통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 이 계산을 잘못해서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증여서에 관련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 누진세율이 정해져요. 만약에 10억 원 이상 돼서 이렇게 30%, 40% 맞는다고 쳐봅시다. 내가 돈 번 거 다 세급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홈택스를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폐간하고 돈도 안 되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 누진세율에 걸린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렇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나중에 훅훅통을 안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지금 12월에 증여한 것으로 하고 싶은데 내년 1월에 신고해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자 이 증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래 증여 의제 관련해 2회 증여 그 다음 특정 법인과 관련해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그 다음에 일감 떼어주기 등 이렇게 4가지 정도 분류가 됐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부분이 보시면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오늘 질문하신 분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웬만하면 3개월 이내에 되는 날까지 날짜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정도 뒤에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신고해도 되나요? 1월에 신고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법무사를 통해 증전하면서 양수도 계약 증여해서 처리해도 될까요? 자 이번 질문에 1월에 해도 상관이 없다면 하는데 자 당연히 저는 앞서도 얘기해 드리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하라 비상자인 경우에는 신주 발행이든 구주 매각 방식이든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자를 하는 비상장주신의 가치평가를 해야 된다. 이 가치평가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법무사를 통해서 저는 하시라. 물론 매출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면 그냥 본인이 직접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꼭 저는 법무사를 통해 하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질문자의 답변을 제가 다 드렸는데 이 관련해서 비상장주 증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알뜰 팁을 좀 드린다면 이 분 같은 경우는 이걸 안 물어보셨어요. 그죠? 자 다시 되게 지분 매각시 알뜰 팁을 제가 하나 드린다면 자녀는 일단 세법상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그 종류에서 두 번째가 되는 거겠죠. 이럴 때 보면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익 그리고 거래금액의 시가에 따라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매각시 여러분들 생기는 매매 차이 양도세에 부과하는데 시가보다 일정 금액 이하로 거래한 경우 시가 차이에 대해서 부당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정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회사가치가 100억의 가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시가보다 낮게 해서 한 50억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걸 관련해서 불법 증여다 이렇게 하면서 올린다는 거죠. 반대로 자녀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그 차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가세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회사가 양도를 차는데 회사가 좋을 때보다 나쁠 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잘 벌고 있으니까 법인으로 바꿔야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통 비상장 6개월 평가하는 데도 있고 3년치 보는 것도 있어서 그런 방법에 따라 다른데 그럴 때 좋을 때보다 나쁠 때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증여세 가세가 덜 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장 주식들 매각할 때 보면 여러분들 항상 주가가 거의 바닥일 때 자식의 증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서 증여가 끝나면 희한하게 주식이 서서히 오르면서 고점을 쳐요. 가장 낮을 때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자식의 지분 매각 시 알뜰 팁 이렇게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의 알뜰 팁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자녀와 같이 특수 관계자의 거래처럼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를 보지 않고 거래된 비상장 주식의 가액의 비중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달리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세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투명하게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평가 자체가 매우 어렵고 복잡을 해요. 그래서 이 세무대리인이나 전문가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자 통상적으로는 평가 기준 6개월 전후에 사례가액을 적용을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는 양도율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에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평가율 기준 6개월 사례가액을 조금 잘 보시고 자 매매는 이 양도율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이 가치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우고 그쪽으로 매가가세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국세청도 그런 걸 다양한 방법으로 알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다는 건 버진 아일랜드에 양도하려다가 조사받게 될 수도 있는데 충분히 무명님 얘기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녀에게 지분증의 최적의 타이밍 비슷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최적의 타이밍을 꼭 집어 제가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장주식의 경우는 사업연도가 바뀌면 배당납 정도의 주가가 변동할 수 있지만 비상장의 경우는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평가액의 차익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의 예상 수익을 잘 판단하여 지분 이동 시기를 조율해야 되는데요.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자산 가치는 시가에 따라서 차이가 미미한 반면 이 수익 가치 있지 않습니까? 이 수익 가치는 최근 3년간 수익 흐름 중 직전 사업연료인데 손 수익이 증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섣부른 지분 이동보다는 세무대륜과 조문하는 게 맞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직전 3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이 사상 가치는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 수익 가치가 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직전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한다는 거 직전 연도가 엄청 낮게 됐다 이럴 때 증여를 한 번 최적 타이밍이 아닌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주식 시장은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주가가 바닥일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비상장 주식도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 이 주가 바닥에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바닥일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식 시장 알려면 경기까지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한다고 한다 지금 앞서 세 개 했던 요건이 지금 다 나온다 그럼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 않겠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이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직전에 항상 주가가 어떻게 됐다? 나스닥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급락을 했다. 그러면 이 타이밍을 한 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알뜰팀 마지막으로 보시면 가업 승계 목적 증예 알뜰팀 어떻게 보면 기업 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예세의 가세 특례를 명확하게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가세가액이 삽입하는 반면 앞서 설명한 증여서 가세 특례가 적용된 주식은 증여기간 상관없이 상속세 가세가액이 항상 삽입하여 상속세를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서 가세 특례 제도는 법정 요건이 해당하는 중소기업 주식을 생진해 100억 원 한도로 증여하는 경우 5억 원을 일괄 공제하고 10억 원에 대한 특례 세일로 증여서를 가세한 뒤 증여자의 사망을 위해서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상속 가액으로 가산해 상속세를 다시 정산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 상속 증여 너무 어려운데 가업 승계 관련해서도 꼭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담당 세무사들이나 법무사들 다 이 부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장을 하시니까 꼭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으면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이해를 못하겠으면 꼭 하시라는 거예요. 이 주식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회라면 이 사전 상속 제도를 활용해서 세액 절감 효과를 훨씬 더 커지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업이 지금 가치로 봤을 때 꾸준히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주식시장까지도 상장하겠다. 비상장이라도 이게 가치가 계속 든다면 오히려 증여보다는 가업 승계 쪽으로 해보시라니. 알아보고 가업 승계하는 것이 세금부에서 훨씬 더 절세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죠? 오늘 이 비상장 주식 관련해서 투자 컨설팅을 좀 해드렸는데 질문자의 답변은 제가 완벽하게 해드렸고 알틀팁 4개까지 들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아서 최근에도 보면 한번 아버님이 재산이 한 그래도 한 30억 정도 갖고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최장암에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빨리 이렇게 3개월 만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특히 이분이 재혼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계약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와이프 분에게 거의 모든 50% 돈이 가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이라든지 이 증여 관련해서 미리 준비해놓고 있지 않는다면 본인이 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 아니면 또한 이런 세금 부분을 엄청나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좀 꼭 기억하시고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이 30억 이 넘는 분들은 꼭 이 비상장 주식 관련해서 상속 증여 꼭 아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내면 5호 상장까지 염두할 정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무인의 30억 부고는 안타깝지만 상속액은 부럽다. 그렇죠. 여러분들 돈 많아도 죽는 거는 제가 어쨌든 어째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게 웃고 밝게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투자 캠프스 홍반장은 내일 또 오후 5시에 내일은 또 오늘은 HMM을 얘기해 행운 앱을 얘기해 드렸다면 내일은 자동차에 관련해서 좀 언급 드릴까 합니다. 자 내일 또 따끈따끈한 소식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